이 검정 밍크를 지금 작업 들어갈 거거든요 여깨는 그대로 갈 겁니다. 그냥 다 맞아요. 턱이 좀 약간 크고요. 턱이 한 1cm씩, 1cm 적으면 4cm가 되죠. 허리선은 좀 넣을 거예요. 허리선은 한 4cm 정도, 8cm 허리선은, 그리고 여기는 한 6cm 정도, 힙선은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와이어를 안 넣어도 되는데 와이어를 넣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넣을 겁니다.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가 보면은.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,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. 뒤통도 맞고요. 앞품도 맞고. 여기서만 좀 잡아주고요. 팔통이 너무 크다고 해요. 제가 사진을 봤다니. 여기 보니까 팔통이 좀 크기는 커요. 여기는 5인치 반을 줄일 거고요. 저쪽으로 떠가지고. 여기서 곡자를 대가지고. 이렇게 쳐줄 거예요. 이렇게 해놨거든요. 이거. 팔 기장도 그렇게 갈 거고. 어깨도 그대로 갈 거고. 앞품도 그대로 갈 거고. 이 앞쪽에서. 대단해서 밑쪽으로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와이어 넣어주고. 별로 뭐 할 일은 없죠. 천천히 기장도 그대로 갈 거니까.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만 하나 넣으면 돼요.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들어있긴 들어있는데. 사갖구만. 와이어가. 오래돼서. 사갖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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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줄이려면 일단은. 뜯어야 되겠죠. 통도. 소매통도 이 정도 줄인다는 거예요. 지금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. 이건 상동은. 2cm 정도. 그래서 여기는 1cm 정도. 여기도 허리선도. 1.5cm 정도. 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이동산. 우리가 이동산. 찼도bles. 겨우에요. 는 verses 13動 Car. 인 Ele euros. 300 poles. 제 식 Сейчас은 reality. 이것은 지이선이에요. foundational Enterprise. bills. 열양이. 브zą일은 덴고. dashboard이 부분reads. 제가 추가INE limitations. last time 아까 여기 셋팅ø 거 준비했죠? 흐음 여기서 일찍 써놓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? 내가 봤을 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도 이놈만 쳐내도 이놈이 닥쳐낸거죠. 이놈이 납니다. 이놈이 닥쳐낸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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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박았으면 빼야지 다 박았으면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